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윌크래프터님의 마크 영상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뿌! 어? 레벨 5짜리 헐크? 어? 시작하자마자 베이비 아이언맨이 나왔네요. 헐크아! 아이언맨이 만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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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레벨 0짜리 응애가 아닌데? 강력하다. 오우! 하하하하 아니 영문도 모르고 날려져버린 헐크거든요? 헐크! 자식! 아 나 열받게 하네. 냠냠냠냠냠냠! 맛있다! 오! 레벨 50 헐크가 돼버렸어요! нед! 볼지сол아 sights! 아냐! neu 짎기! 아이 야 . 얘네들은 왜 만나자마자 싸워. 어머나 발出去 too! 어으이 마을에서 싸움 금지! 움직이면서 쏜다! 아니 이런 막장마을이 다 있어. 버벙 알지 또 뭐야 레벨 99 헐크 버스터로 변신한 아이언맨 저건 좀 도망쳐 나 죽어 짠짠짠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장사를 해볼까 사깔라 다시 레벨 5가 되어버린 헐크 아저씨 이거 얼마에요? 태라 어딜 자식아 내놔 일진 아이언맨 등장 안돼 내 4달러 이리와 하늘을 날지롱 나는 불태워버리기 안돼 아하하하하하 아 못참겠다 변신 레벨 25 헐크 에잇 도이쑤 오 4족보잉 야아 모둠은 싹 피해주고 흠 느려 뿔 자식아 날지도 못하는게 위대한 아이언맨님한테 까불어 도저히 조용히 까불어 미셨다 도저히 서 zelf 에잇 아이언맨 먹는거 처음 봐 하하하하 ㅋㅋㅋㅋ 오 아 으 어우 맛없어 그렇다면 나도 경신 물리학 빨고 아이언맨 젠 레벨 25 아이언맨 오 불꽃도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삐용 가득 뺏무 겁나 웃기네 이거 날면 뭐하냐 그렇게 느려서야 가볍게 처리를 해볼까 이제 등치만 커가지고 바나나나 밟고 넘어지고 말이야 못 참겠다 파이크 몸통 박치기 아테크 뭐야 갑자기 그레니 할머니까지 아이언맨 밥 차려 놨으니까 빨리 밥이나 먹어 이마 귀로 노리나 그러면 그레니 할머니의 집 자 앉아 다들 밥 먹어 사이좋게 지내야지 야 손대지마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준거야 술을 타나고 바꿔야지 삐쁘삐쁘 오 하하 술을 타나고 같이 먹어버렸어 안돼 어이 뿡 뿡 뭐야 석유도 불난다 주운 대로 그냥 오지게 먹어버리네 뿜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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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롤롤롤롤 이루와 더이상 못차겠다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아침부터 일어나 동네 한바퀴 예예예 빵 자 이것도 먹고 엄녀념 그러면 치킨도 먹고 엄녀녀념 이것도 먹어 엄녀녀념 롤롤롤롤롤 우와 레벨 50월크로 찐 와 와우 아 이게 아닌데 으아 으아 도망차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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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헐 헐코아 아이언맨 으이구 완전 효자여 할머니도 밟고가고 I see you 아우 이리와 암용, 황금 사과먹고 진화 라다로쉽, 아이언멘 아아하 좀 세진 느낌이 드는구만 야.. 아차가처럼 도망치지 않는다! 풀럭어택! 풀럭어택! 풀럭풀럭풀럭! 자 이거다! 트세요! 슈슈슈슈슈슈슈슈! 뻥! 우와 날아간다! 아! 와 바깥이 쫓겨난 아이언맨인데? 자 그대로 날아가서! 뿜! 어디갔어? 아이언맨! 어머! 상어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아기상어가 아닌데 뚜루루 뚜루 빠지지 아이언맨이야 어머? 어머? 상태가 이상하다 상어의 상태가! 우와! 포스터가 날림! 상어로 진화했어요 휘웅!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ull 빵 rik W3 샤이언맨으로 진화했는데요? 빡세구만 날아갔다! 뭐야 영혼의 결투중인 스킬레톤과 좀비인데 오잉! 펑! 펑! 이게 뭐하냐 근데? 아야! 어? 도망쳐! 짜부대버린 스킬레톤 나 더이상 멋지 않게다 오 뭐야? 그대로 속으로 들어갔어? 아이언맨과 맞짱을 뚫려는 건가요? 오! 오! 야 영혼의 배틀다! 빵! 빵! 어 근데 헐크가 일방적으로 좀 맞는 것 같은데? 나이스입니다! 디스 이스 아이언맨! 뭐야? 너를 썰어버리겠다는 뜻인가요? 야아! 냠냠 쫌쫌쫌! 어우! 썰어서 먹어주겠어! 왔는데 날아간다! 또 날아가! 자 상어는 이제 퇴장해주시고요 자 가세요 그렇게 이번에는 수중점이 벌어지는데 아이고 물에서는 이게 불꽃이 안나와 어? 여긴 물속이라고 임마! 아하하하 엄마 엄청 많다 에이 그렇다면? 자! 디스 이스! 도핑컨! 쫑! 돌고래! 샷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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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골고래까지? 하하하하 자아! 정신 몰차릴 때! 헬토파스칼! 그대로 먼저 올라갑니다 빠이빠이 염! 야 이대로 헐크의 승리인가요 그러면? 어? 뭐야? 아니요 똥인데요? 난 똥이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응? 너를 위해 아주 맛있는 경험치 물량을 준비했어요? 나는 갑니다 뽀뽀잉! 와우! 헬크 버스터! 진화 완료! 갑니다 내려찍으러! 갑니다! 와우! 아하하 겁나 쎄! 이게 바로 레벨 9199 헐크 버스터의 위력인가요? 거기에 크리퍼까지! 어? 헐크도 지나온다! 뿡! 슈퍼 헐크 레벨 99 진화 완료! 이야 이거 세기의 대결이다 진정 헐크대 그리고 헐크 버스터 아이언문 우아아아 뿡! 와 뭐라? 여기 어디야? 어? 아니?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쟤는...키...그...그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뭐야? 스톰 confiance! 그렇게 헐크와 아이언맨은 오늘도 재밌게 놀았다고 합니다 끝 끝